제 28차 세계한인기독교 방송협회 WCBA 총회가 지난 4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파리 파리 침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세대에게 복된 소식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CBS를 비롯해 국내외 20여 회원사가 참석했습니다. 파리 총회 대회장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영상을 통해 미디어 선교로 헌신하는 방송사 간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CBA 회장을 맡은 CBS 김진호 사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올바른 콘텐츠가 절실한 시기라며 WCBA 회원사가 폭넓게 동역하며 담대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WCBA에는 60여개 한인기독교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차기 총회는 내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